이번에는 2월. 계속 배울 염두 시간이 없다고요. 지금부터 20위부터 11위까지 출발. 어느 것을 할까요? 19위가 둘이 다 되니까 고민이 되네. 그래, 결정했어. 첫 번째 19위 결약이 캔. 그렇다면 두 번째 19위는? 안 갈켜 주지. 금방 계산. 하루는 24시간, 1400분, 6만 6천 4백 초. 그리고 하루는 이번 주 18위. 이거 진짜예요. 진짜. 진짜라니까요. 시비메스의 진짜. 진짜잖아요. 이 노래를 들으면 꼭 시프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. 조정혁의 럽 신 6위. 박미경 언니의 춤을 따라줬더니 고기가 멈추질 않아요. 박미경 뭐 15위. 일주일 동안 꿈쩍도 안 했네. 박정현의 유민에브리팅투미. 이번 주도 14위. 엄마 얘기다. 콩나물 500원, 차 300원. 에이, 이거 과학에 보잖아. 틈만 나면 늘고, 틈만 나면 먹고, 틈만 나면 자고. 이게 바로 저예요. 남성하튼 12위. 지금부터 즐겨찾기의 이 주소를 입력하세요. www.사랑.com 인창정 11위. 아, 길고 길 기다림 뒤에 짧은 만남이라. 자, 금영이는요.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올게요. 안녕.